안녕하세요. 마더통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19년 4월 학평 가형 11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두 함수가 있습니다. fx는 3 분의 2의 x승이 있고 gx는 2x승 마이너스 2래요. 그래서 친절하게 그래프까지도 싹 나와있네요. 그럼 구하라는 거 봤더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요. abc의 넓이.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?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죠. 첫 번째 밑변을 선분 ab로 잡았을 때 높이는 뭐가 되는 거야? 점 c에서 수선을 내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될 거 아니에요? 그럼 이 길이는요. 이 c의 무슨 좌표를 보시면 되는 거야? x좌표를 보면 되겠네요. 끝났죠?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딱 세 가지가 보일 겁니다. 높이, 밑변을 찾기 위해서 y축과 만나는 두 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gx가 fx랑 만나는 교점의 무슨 좌표? x좌표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. 이렇게 숨쉬하게 연결 지으시면 된다고. 내가 필요한 게 뭔지요? 자, 우리 첫 번째 단계요. abc. 걔네들의 좌표를 다 한번 찾아 봅시다. 자, 첫 번째 a부터 한번 찾아볼게요. 점 a는요. 누가 fx가 y축과 만나는 지점입니다. 그럼 y축과 만난다는 건 무슨 좌표가 0인 거야? x좌표가 0인 거고요. 점 a를 찾기 위해선 f의 0을 찾으시면 되겠네요. 자, f의 0은 3분의 2의 x승이었으니까 3분의 2의 0승이 될 거고요. 0승은 무조건 1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.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0, 3분의 1이 될 겁니다. 자, 두 번째 b의 좌표 한번 나타내 봅시다. b도 마찬가지로 y축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x좌표가 0인 거라고요. g0. 그럼 g0을 대입하니까 2의 0승 마이너스 2. 2의 0승은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. b의 좌표는 0,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뭐 선분 a, b 길이까지 찾아 놓을까? 따라서 선분 a, b의 길이는 3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. 자, 우리 a랑 b 찾았네요. 걔를 통해서 목까지 구했어. 밑변의 길이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높이를 찾기 위해서 점 c의 좌표를 한번 찾아보자고요. 세 번째, 누구의 좌표? c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. 자, c는요. 누구랑 누가 만나는 거야? fx랑 gx가 만나는 지점, 그 지점에서 우린 무슨 좌표만 필요해? x좌표만 필요하다고요. 그러니까 아, 교점의 x좌표니까 fx랑 gx를 서로 어떻게? 같다라고 놓고 해결하시면 되겠네요. fx가 뭐였냐? 3분의 2의 x승이었는데 편의상 3분의 1 곱하기 2의 x승이라고 쓸게요. 자, gx는 뭐였냐면요. 2의 x승 마이너스 2였습니다. 자, 그럼 우리 x가 필요한 거니까 x 있는 거 이왕, 없는 거 이왕 시키시면 이런 꼴이 되겠네. 2의 x승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의 x승은 2의 형태가 되겠죠. 자, 2의 x승, 2의 x승 똑같습니다. 치환해서 가셔도 되고 얘 앞에 누구 있는 거야? 얘 숨겨져 있는 거죠. 그래서 얘는 3분의 2 곱하기 2의 x승이 될 거예요. 얘가 얼마? 2. 그럼 샹샹 지워질 거고요. 양쪽에 3 곱하시면 2의 x승은 3이 되겠죠.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식이 아니잖아. 그때 만족하는 무슨 좌표? x값이 궁금한 거죠. 양쪽에 로그 2를 취해주시면 x는 로그 2의 3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끝났습니다. 자, 마무리 지을게요. 두 번째 단계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?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시켰잖아요.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아까 a, b 길이 찾아놨죠? 3분의 4인 거 3분의 4 곱하기 자, 높이가 뭐였다고? 점 c의 무슨 좌표? x좌표였다고 로그 2의 3이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. 자, 그럼 샹샹 약분 되니까 2가 될 거고요. 정답은 3분의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. 뭐 정답의 모양에 따라서 앞에 있는 녀석을 이렇게 위에 올리시더라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. 자, 중요한 거는 우리 삼각형 넓이 그래프 나오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진짜 지겹게 나와요. 맨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? 뭐 지수로 나오는 로그로 나오든 간에 밑변과 높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. 근데 얘처럼 빤빤한 형태 지금 밑변의 길이 높이의 길이라 너무 간단하잖아. 이런 빤빤한 형태가 아닐 때는 뭐 직사각형에서 필요한 부분을 뺀다든지 사다리꼴에서 필요한 부분을 뺀 필요 없는 부분을 뺀다든지 이렇게 어떻게든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. 그거는 장착을 해놓으셔야 이런 문제 공짜로 풀 수 있는 게 되겠네요. 정답은 3분의 2 곱하기 로그 2의 3이 되겠죠. 감사합니다.